자 그렇습니다. 이제 스타트 라인의 선거입니다. 스타트 라인의 깃발을 이제 뽑고 수능 스타트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월 여러분 여유를 부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몇 개월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부분들을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밟고 지나간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런 3월 학평에 벌써부터 좌절한다는 것은 올해 11월 끝장 다 본 겁니다. 볼장 본 겁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훌륭한 기회죠. 지금 바로 수능 스타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1년간 11월에 피니스 라인까지 갈 때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하면서 바로 이 뇌작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안다고 해서 점수가 구현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자만 떨지 마라. 방심하지 마라. 그것이 바로 수능이라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해서 점수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철저한 뇌작동을 준비하는 그 수능 준비 기간이 9개월 10개월이 준비되었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부분 우리가 표박하는 것은 이 스타트 라인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교과를 진행할 것이냐. 정확하고 선명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고 몸에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명쾌하고 명료하게 적용되는 연습을 하는 기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Simple is best. 올해 제가 모토로 삼고 가겠습니다. 가장 짧고 가장 쉽고 간편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정은 밟을 것을 밟아 놓으시면서 그걸 반복하면서 바로 축지법은 아니지만 건너 건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밟고 평소에 준비할 것은 정확히 해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번 사물학평에서 느끼는 것 바로 그겁니다. 바로 뭐냐면 이번 사물학평에서는 난이도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직 스타트인데 준비 안 되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특히 수능 연령인들에게 당부드리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자만 떨지 마. 여러분 안다고 해서 공부 1년 해놨다 그래서 결코 그것이 점수로 구현되지 않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이 심리가 좀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아 이건 뭐 고3들이 학교에서 보는 거 이런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오히려 고3들만 제 시간에 맞춰서 봤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좀 억울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보험 때 정확하게 보시고 시간 전혀 보시고 그리고 자신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문제 전체적으로 골고루 아주 잘 출제됐습니다. 골고루 이 시기에 지금 시기에 정말 퀄 좋습니다. 쩝니다. 네 군데군데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 꼭 준비해 나아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 아주 골고루 잘 배치가 돼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생각은 바로 뭐냐면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한 부분의 문항들 그리고 아직 미진한 부분들의 문항들을 봤을 때 학습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찾을 거냐 바로 자신의 결핍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상황이 비어있는 것인가 어떤 부분이 내가 소홀해서 그것이 휘발되고 놓쳤던 것인가 바로 그 결핍 상황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물합형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 아직 학습이 미진한 단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제 이런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문항이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이 방향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화살표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제가 해설강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해설강이 앞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손글씨 아 이제 이것이 하나의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성 갸략하게 손글씨 준비했는데 손글씨를 보면서 또 해설강의를 확인하면서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3월에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첨부파일에 전부 첨부파일로 공상에 안내 올렸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쭉 풀어나가는 것보다 주요 문항을 먼저 풀고 나가는데 자 전체 정답률 제가 이번에는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월의 의미는 정답률 많이 맞았다 조금 맞았다 조금 많이 틀렸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물론 이것이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입니다. 그런데 6번 같은 경우는 특수로 문제인데 동시성의 상대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보여요. 정답은 3번인데 오히려 3번의 정답자들보다 5번을 선택한 선택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아닌가? 더 높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기역, 니은인데 기역, 니은, 디귿, 디귿에 걸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시성의 상대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물론 다이오드에는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셔야겠지만 여러분 괜히 전기회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생각하고 약간 좀 우습게 지나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좀 보다 보니까 적당히 하면 되겠지는데 이제 보면 벌써 헷갈리는 거야. 왜? 기본을 던져놨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떤 회로를 볼 때 제가 수업 전에 얘기하죠. 빵빵빵 총절 위치 확인할 수 있을 것, 분기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이렇게 생긴 건 병렬이야, 이렇게 생긴 건 직렬이야 이것만 생각하지 그 분기점을 찍을지 모릅니다. 분기점의 중요성, 바로 오묘의 업칙의 기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1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맨날 자동차 움직이면 뭐 그 두이티그래프 그리고 있다고만 적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다. 자 바로 에피콜 MA와 함께 역학 상공화차 1운동 에너지 정리 문제 보면은요. 거리 같다는 얘기 나옵니다. 힘 같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럼 바로 떠올려야죠. 1운동 에너지 정리 바로 성력의 제곱만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 최하 정답이라는 것은 역학에 대해서 그 뼈대를 여러분들이 세워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 문제 풀이법 거기에 휘말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하가 나왔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랍니다. 그 다음 18, 19, 27번 특히 이제 17번 같은 경우는 송전 파트인데 자 송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다루면서 결코 어렵게 문제를 꼬아 놓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3월에 딱 맞게끔 해놓은 그런 문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18번이라든가 역학적 평형이죠. 자 이 문항도 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TMI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푸는 건 간단하게 그리고 거기에 갇혀있는 상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배트 세븐을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쫙 진행해드릴게요. 왜? 안에서 그렇지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고 가겠습니다.